강서구는 지난 19일 구청대회의실에서 국회대로 상부공원화사업설명회를 열어 서울시와 설계용역사로부터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강서구의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. 화곡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쉼터로 탈바꿈 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설명회 직후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공사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등 보행자 안전과 차량통행 문제에 대해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. 국회대로 상부공원화사업은 신월 나들목에서 국회의사당 교차로를 잇는 총 7.6km 중 4.1km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의 도시숲, 잔디광장,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광화문광장의 5배 크기로 면적은 약 1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. 향후 조성될 공원 내에는 친환경 녹지 공간인 그레이트필드, 조명과 음악이 함께하는 음악 분수,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썬 큰 광장, 주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진교훈 구청장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,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난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추진 중인 국회대로 상부공원화사업은 오는 2027년 6월 중공을 목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